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숙자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강의 시작 전에 핸드폰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무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사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은요 한국뿐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러시아, 캄보디아, 중국 해외사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일명 애터미의 천하장사 김호동 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천하장사 샤론 노즈 마스터 김호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셔서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의 정보를 건네주신 우리는 이제 스폰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폰즈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모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다코죠 저는 이 강의를 저도 여러분처럼 5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잖아요 막 배꼽 잡는 재밌는 코미디 프로도 보고 보는데 이 사업 강의를 좀 그렇게 재밌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는 나중에 강의를 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을 웃겼다가 또 울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으면요 떨려요 그것도요 많이 떨려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밥을 못 먹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스폰서님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있으니까 아까 컵라면을 저에게 애터미 컵라면을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명강상 다 이미 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해가는 똑같은 사업자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2년 동안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수원역에서요 수원역 테마거리라고 차 없는 도로에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12년 넘게 자영업을 했었는데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술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바라고 하죠 바인데 양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칵테일도 팔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텐더가 한 10명 이상 있고 평수는 한 120평 정도 돼서 그래서 일대에서는 그래도 평수로나 규모로나 아니면 스케일로나 좀 이름 있는 가게였습니다 물론 잘 됐어요 오픈할 당시가 2006년도 2006년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원역에는 13군데 대학교가 환승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다 애들을 내려놔요 거기서 스쿨버스가 애들을 태워가고 주말만 되면 길거리에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목 중간에 저의 가격이 있습니다 문만 열어놓으면요 장사가 됐었어요 한 달에 많게는 돈 천만 원 더 벌어봤고요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2, 3년 지나니까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좀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제가 하고 아주머니 쓰던 걸 그 다음에 애들 직원들 밥 먹이던 걸 직접 요리해서 밥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음해서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서민들이 가난해지고 호주머니가 얇아지니까 술은 편의점에 가서 똑같은 금액, 똑같은 술이 훨씬 싼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다 편의점에 가서 집에 가서 먹더라는 거예요 저희 단골 손님도 비싸게 와서 양주를 그 가격 내고 먹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돈을 왜 버는 거죠? 그렇죠 쓰는데 내 삶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고급진 말로 좀 분위기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죠 버는 거고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은 호주머니가 얇아지면은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비싸게 들고 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진 때쯤에 저는 이 사업을 건물을 운영할 때 건물주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 받았는데요 어느 날 건물이 완공되면은 중공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아시는 분이 건물을 완공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희 건물주 형님하고요 받은 자리에서 그 형님이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면 아실만한 체인접 회장님 앞에서 커피숍에서 세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이가 없으니까 커피숍에 넵킨을 딱 펼치시더니 볼펜을 딱 꺼내시더니 이제 막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커피 체인점 우리나라에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 앞에서 한 5분 정도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켜고 들으시더니요 갑자기 쓱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아유 사장님 됐으니까 우리 나가서 식사나 합시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옆에 앉아있던 두 분도 같이 따라서 나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죠 뒤에서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한테 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는 알아듣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밥 먹으러 따라 나가면 이분이 무한해할까 봐 그냥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앞에서 한 10분 정도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제가 장사를 자영업을 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어요 3시에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가게 오픈을 하고 새벽 그 다음날 새벽 5시나 4시나 이때쯤 돼서 끝나서 그 생활을 7, 8년 하다 보니까요 면역은 면역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판매하는 게 주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 술 한 잔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은 장대로 다 망가져 있고 음식만 먹으면 화장실에 제가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혈병까지 보고 막 그랬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 형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유산균을 주시는 거예요 차에 트렁크에서 여시더니 유산균과 해모임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장 무지하게 안 좋지? 이거 무조건 먹어라 많이 먹어 한 번 먹을 때문에 4, 5포씩 먹어라 그리고 일주일만 먹어봐 그럼 좀 틀려질 거야 그리고 해모임 이거 원죄는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먹어봐 같이 먹어라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줄 아는데 계좌번호를 찍어주더라고요 예 돈을 입금시키라고 이건 52,000원 이건 76,500원이야 자 입금시켜 그래서 울며 계좌 먹기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칫솔 치약은 보너스라고 하더니 이건 써보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가서 갖다 놓고 집에서 제가 먹었을까요? 그냥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매일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먹었냐? 먹으니까 어떠냐? 먹었습니다 그리고 끊고 그 다음 날에는 아유 이틀 먹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끊고 3일 먹고 끊은 3일째 돼서 전화를 끊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계속 전화가 올 것 같아 거짓말도 2, 3일이지 그래서 4일째 되는 날부터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산균을요 먹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복용하다 보니까 제 몸이 화장실 갔을 때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고는 이게 뭔지 좀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이 좀 괜찮아지고 음식을 먹고 화장실로 바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주기적으로 아침에 볼 일을 보면서 속이 편안한 걸 느끼면서 해모임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한 번에 못 일어나고요 이렇게 어린 것이 아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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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뭘 집어야지 일어나고 근데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아요 항상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누군가 근데 해모임을 그렇게 한 달 이상 복용하고 난 뒤부터는요 어느 날 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아우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제가 놀랍니다 제 스스로가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제가 따로 건강을 위해서 따로 뭔가 한 일이 없고 뭐가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게 없는데 이건 분명히 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에 여러분처럼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한 번 들었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생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하는 것보다는 안 하면 좀 손해겠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제품 싸게 판다는 정보고 그리고 주변한테 해가 되지 않는 정본데 굳이 내가 이거를 조금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게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요 석세스 세미나를 두세 번 찾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전을 봤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남들이 보는 뭔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닐 때 하늘에 땅이 닿는 게 아니라 붕 떠서 걸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에너지가 몸속에 가득 차 있었고요 나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에 항상 가슴이 벅차 올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벅차오르게 만들었던 이 애터미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이걸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간부터 공감을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 진행을 앞으로 남아에 주어진 시간을요 지금 현실 점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의 현실 애터미는 어떻게 성장하고 가는지 성장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 애터미 사업의 특징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짓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삶이 녹록하신가요? 예, 다들 힘드시죠?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 중에서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살짝 이렇게 지금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 아, 그렇죠 지금 개인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로 와닿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덤이라는 이 사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나라가 경쟁성 성장률이 낮은데 개인이 높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서민 측은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 사라진 일자리는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고요 2009년에 금융위기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우리가 어려운 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도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아있대요 그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안 받던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대출자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3분의 2 이상이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고 합니다 아...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는 이제 도표로 지금 그 데이터를 창업자, 창업 자영업자와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금 도표로 만들고 있는데요 품목, 그... PC방이나 노래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물론 보시면 빨간 그래프가 지금 폐업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창업보다 폐업이 훨씬 크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서 그 가게를 하면서 그 수원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한 5년 동안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제가 관리하는 업종의 회원들이 한 300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근래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 뵈면요 3분의 2 이상의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사장님들의 어떤 대화를 나눠보면요 팔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뭐 팔아 살 사람이 없대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거는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상태가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중소기업이죠 예 대기업도 있고요 두산이나 만도 효성 대우 삼성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도 회사의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니까 인원부터 감축하게 되죠 일자리를 내몰리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도 더 달아서 여파를 잇고 있는데요 47만 명 이상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있고 일자리조차도 24만 개 이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 대처하느냐 네 AI가 대처하겠죠 AI의 확산 이 기계적인 확산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컴퓨터가 모든 것이 대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제3의 물결이라던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대 99의 사회라고 했어요 한 명의 부자가 99의 수익을 가져가서 부를 독점한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분익부, 빈익빈 이게 코로나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부를 지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가속화, 빈익빈, 부익부 정말 누가 그러면 이소독을 가져가나 1대 99의 사회가 넘어서서 99.997대 0.0003%라고 했어요 0.003%에 그 0.003%에 대한 해당되는 부자는 무엇인지 누군가라고 봤더니 온라인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파라고 그러죠 가파 대표적인 그룹의 약자인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사 거기에 테슬라,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개입이 됐고요 이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한 나라의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 회사의 주주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한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여서 이 사람들처럼 쫓아가서 부자가 되려면 우리 생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처럼 부자는 이들처럼 가지는 경제적 자유는 누릴 수 없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용해서 우리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되물림되고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요 정말 안 좋은 수치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죠 노인빈곤율이 OECD의 평균의 3배로 안 좋고요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에 소득이 감소되는 게 60%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66세 이상이 은퇴를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몇 세에 은퇴한다고 그러죠? 55세에서 요즘은 45세에도 은퇴를 회사에서 내몰린다고 합니다 시대는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의학도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향후 그러면 4, 5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노후에 걱정 없이 생활비를 얼마 있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부부로 따졌을 때 268만원 개인으로 따졌을 때 165만원 최저 생계비는 195만원 개인으로는 11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최저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급 사회도가 바뀌는데요 99.997%의 우리 무상계급 무상계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말 소득을 가져가는 0.003%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소유주 아까 가파의 그런 창업자들이나 멤버들, 주주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 빌붙어서 그 회사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플랫폼 스타들 여기는 정치인도 있고 예능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급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변합니다 회사도 너무 빨리 퇴직을 시키고 하니까 변함없이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3년 전, 5년 전에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사장님 모습을 그렸을 때 그 전 3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현 모습이 발전돼 가고 있고 수입으로나 내 생활에 안정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을 내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일을 3년이나 5년을 더 진행하시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3년 전, 5년 전보다 별반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3년, 5년 뒤에 미래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바뀌지 않고 100년을 바뀌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우리가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을 쓰므로서 우리가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소비자를 생필품을 바꿔 쓰므로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부자로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는 소비자였죠, 여태까지 제품을 우리가 쓰는 순간 여태까지 우리는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라는 말 뜻은 써서 없애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네, 좀 서글픈 뜻인 것 같은데 그 소비를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이 애터미 사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부터는요 애터미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회사는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누적 매출도 2020년 자랐는데 8억 6천불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 2022년도에는 23개 국가가 오픈돼서 매년 2개국에서 4개국, 5개국까지 오픈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해외 매출도 지금 보시면 40% 중국 포함해서 40% 성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그래프는 지금 2020년대에 보시면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19년대에 중국이 오픈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로도 2020년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 매출 순위 지금 11위로 나와 있는데요 애터미가 지금 2조를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의 매출 순위는 8위에서 7위 정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또한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요 해외에 오픈할 때마다 그날의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런칭을 진행하고 있고 한꺼번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동시에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도, 오픈한 나라도 매달 신제품을 두세 네 개씩 이렇게 오픈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애터미 한국 사이트에 들어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신제품을 사고 싶어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선 애터미 제품이 런칭이 안 돼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수렴해서 애터미가 역직구모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애터미 KR로 들어가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수출해 가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이트죠 아메일을 넘어서 500대 기업, 신규 기업으로 진행했다 2019년도는 1억불 수출해 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불 수출해 탑 2021년도 이미 받았죠 확정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지금 이게 역사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3년 기간의 방판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사업자들은 여기 나온 주부님들이 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방판의 과정을 거쳤냐 애터미를 창업하신 우리 박한결 회장님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아무런 가진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업을 듣고 계신 여러 사장님보다 더 정말 안 좋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려다 보면 다단계 공제조합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요 예치금을 수십억을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오너가 돈을 싹 챙겨서 도망가는 오너도 있었고요 마케팅 시스템을 막 바꾸고요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수차례 나오니까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등록해서 예치금을 예치시켜라 그래서 만약에 오너가 잘못하고 회사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활동하던 사업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치금을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란에서도 공제조합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싶은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해모임과 화장품 세트를 가지고 방문 판매를 하면서 애터미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해모임을 내목금을 사면 우리 30만 6천 원이죠 그럼 낱개로 나누면 4박스가 한 박스당 7만 6천 5백 원입니다 그거를 방문 판매를 잘하시는 영업사원을 모집을 해서요 그분들이 팔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14만 8천 원에 팝니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을 내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애터미를 알려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다단계 마케팅 공제조합에 등록을 하면서 애터미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 자사 제품을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단계에 다짜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고 도망다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4년부터는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로 제품군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터미가 적고 싸다 그래서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2007년도부터는 글로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세일즈,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고 GS, GS 전략을 펼치면서 애터미의 제품을 전세계로 런칭을 확산을 시키고 그 나라의 좋은 제품을 또 다른 나라에 또 런칭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플랫폼 시대 퍼스널 플랫폼, 포스트 플랫폼, 글로벌 이제 소비를 연결을 시키고 공유를 함으로써 전세계를 하나를 묶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애터미가 발빠르게 성장해가고 변화해가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애터미가 빠르게 성장하고 만들어진 데는요 애터미가 갖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고요 회장님이 애터미를 창업한 이후에 이 이래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약속 절대품질, 절대가격이죠 그리고 대중명품 전략입니다 우린 메스티지라고 하는데요 소비자한테 대중이 쓸 수 있는 명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절대품질, 절대가격 가격이 같을 때는 품질을 가장 최상의 품질을 팔 것이며 품질이 같다고 하면 가장 값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겠다 공급하겠다 이 약속을 10년 넘게 지켜옴으로써 애터미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온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에 대해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죠 홍삼에 여보세요? 강의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삼단이라고 하면 사포닌 함량 그 다음에 화장품 그러면 화장품 안에 입자의 흡수력 아니면 브라이트링 효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핫한 이슈가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피부 노화를 방지하여 콜라겐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 콜라겐 함량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입자입니다 그 입자를 결정짓는 요인은 우리가 여기에 DA라고 해서 달토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콜라겐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달토닉이 512달톤이라고 해서 이 저분자 분자를 더 잘게 쪼갠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흡수력이 빨리 되고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가격을 따져본다고 하면 표기도 없어요 다른 제품들은 표기 없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보시면 터무니없이 쌉니다 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제시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싸서 못 먹겠다라는 광고에 나오는 것보다 왜 이렇게 싸냐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니까 싼 거죠 대표적으로 콜라겐을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자 중심 경영의 대표적인 제품이 창업 미래로 만들어졌던 해모임 포스가 회사가 이익을 낼 때마다 포스를 늘려줬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면요 과자 같은 경우에는 함량을 좀 줄입니다 양을 오히려 반대로 줄이거나 거기에다가 지수가스를 많이 넣어서 부풀이죠 껍데기는 크게 만들고 그런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회사가 이익을 낼 때마다 포스를 늘려줍니다 가격은 그대로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48포에서 54포로 늘어났는데 굳이 소비자가 48포를 먹겠다고 바로바로 우겼다고 합니다 아니 늘린 거를 준다는데 왜 그전 거를 자꾸 달라고 하느냐 물 탔다는 거예요 물 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늘려주느냐 가격을 똑같이 해놓고 회사도 잘 된다면서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애터미 박한길 회장의 철약입니다 모든 이익을 우리들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다시 환원한다 이런 회사와 이런 애터미가 계속 지금 발전을 해서 지금 퍼스널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연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과 같냐 아까 말씀드린 가파 우리 퍼스널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행해서 막대한 불을 올리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오너들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애터미가 퍼스널 플랫폼을 넘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퍼스널 플랫폼,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퍼스널 플랫폼 말음 하기도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막대한 불을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수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마케팅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내가 똑같은 그들과 구글이라는 회사를 똑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소유권을 내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그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들어야겠죠 여러분 사장님들도 누군가를 이 사업을 전달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함께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모셨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 생소하시죠? 많이 들어오는 마션 보셨는데 우리는 플랫폼 정거장이라고 하죠 플랫폼을 기차 정거장 예전에 정거장에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 사람이 신문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시켜서 애들이 신문을 계속 팔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가판대를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놓고 신문을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굳이 안 쫓아다녀도 되고 내가 아이들을 안 써도 되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팔리게 되니까 그 옆에 신발 구두 수전하는 구둣방도 생기고 그 옆에 국수 파는 국수집도 생기고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간단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활성화를 띄고 있는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지금 받아서 회원가입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 누군가를 연결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폰서분들이 드렸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애터미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 비즈니스를 채택해서 다른 어떤 지금 현대 비즈니스 모델보다 발빠르게 앞서서서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연배가 좀 지긋하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SNS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시죠? 사진도 올리고 내 생활하는 생활활동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유합니다 거기에는요 예전에 우리들이 했던 역할을 똑같이 거기서 해요 동네 반장 아줌마에 모여서 모여랍니다 어제 거기 뭐냐 그 똑순이 그거 봤어? 아따 그러면 가시나 왜 이렇게 이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수다를 떨죠 드라마 얘기도 하고 뭐 옷을 샀으면 그거 어디서 샀어 얘기도 수다도 떨고 했던 역할을요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만의 가상 공간에서 내가 이런 제품을 썼더니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좋더라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지금 나는 낚시를 하고 낚시 던지는 모습을 딱 사진 찍어서 여기는 어디 너도 한번 와봐 와 이러면서 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도 이 안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애터미가 나와 있는 건 없죠 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발이라던가 뭐 여기 벨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옆에서 착용하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립밤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햇볕에 나왔다 뭐 선크림이라고 광고를 대놓고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이런 역할을 애터미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또 어떤 현실까지 애터미가 진화를 하고 있냐 자 VR, AR, MR을 넘어와서 XR이라는 XR은 Extended Reality 우리가 제품을 직접 써보고 만져봐서 우리가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집안에 카메라만 갖다 대면 카메라만 갖다 대면 내가 의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 의자를 배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가게 가서 옷을 직접 사서 입어보지 않아도요 그 옷을 갖다가 내 몸 신체 사이즈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살기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편해졌다고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뜻은 뭔가요? 내 소득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터미 사업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나 다른 네트워크는요 애터미 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은 사업자를 찾으러 다니는 마케팅 구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눈이 빨갛게 해서 찾으러 다니는데 애터미는 소비자 소비자를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쓸 수 있는 소비자 우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써보고 본인의 정말 이 아이템만큼은 이 제품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품 아이템을 여러분 사장인들이 개개인이 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100%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누가 돈을 안 주더라도 그 제품만큼은 내가 내 지인들한테 거품을 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 내가 몸이 좋아졌잖아 돈을 안 받아도 일단 내가 득을 받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좋아지니까 한번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내 이 말 힘에 실려여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를 찾다 보면 이 소비자가 애터미 마트로 바꿔 쓰게 되고 저처럼 애용자가 되고 이 애용자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알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수당을 받기 시작해요 자기 밑에 알린 사람들이 똑같이 저처럼 애터미 쓰는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하면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저는 애터미 사업을 뛰어든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키워드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가 정말 성공하겠구나 딴 네트워크에 없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재구매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연금성 소득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유는 내가 30년 40년 가까이 일할 일을 압축을 해서 3년 5년 안에 내가 그 일을 압축을 해서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서 나오는 연금성 소득으로 돈을 벌 때가 있으면 쓸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가 우리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싶다 라고 해서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알린 소비자들이 지들이 알아서 좋아서 써야지만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내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는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쓰고 입고 바르고 자르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애터미 마트로 바꿔 쓰면서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평규 가정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 30만 포인트는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이 이상 쓰게 됩니다 30만 원을 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00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100만 원가량 이상은 4인 가족 무조건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바꿔 쓰게 되면 30만 포인트를 내가 누적 받게 됩니다 이 30만 포인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나 같은 소비자가 좌우로 한 사람씩 생기게 되면 빙고하면서 애터미 회사에서 통장으로 자동으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에 할당하는 돈을 보너스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제가 그렇게 했듯이 한 단계에 더 내려가서 좌우로 영희와 철수가 똑같이 나와 같은 행동을 복제해서 반복을 한다면요 이들도 영희와 철수도 제가 받았듯이 6만 5천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고 나는 13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확산돼서 6만 5천 원, 13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 단계에서 머무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연결돼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석 소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회사의 일 총 매축의 35%를 우리에게 수당으로 풀어줍니다 이건 다단계 관련법상 35% 이상은 풀어주지 못하게 막아져 있고요 이 35%를 100%로 받을 때 우리가 받는 돈이 이 돈이니까 이 돈을 100%로 받을 때 100%를 중에서 회사 30% 우리 같은 회원들에게 70%를 나눠줍니다 그 70% 중에서 우리가 받아가는 70% 중에서 44%는 후원수당과 20%는 직급수당을 그 다음에 교육수당 6%를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에는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간다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보너스를 받아가는 사람은 두 줄로 펼치는 사람이랬지 응, 맞아 그럼 여기 30만, 30만 되면 얘 수당 받는다며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못 봤네? 어, 못 봤지? 왜? 안 펼쳤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받아갈, 얘네들도 물건 산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는 거네? 어, 그럼 얘네들 포인트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다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발견했냐? 두 줄로 펼쳐야지만이 수당을 받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근데 이걸 한번 보렴 수당을 구매하는 구조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1일 전체 사업자의 총 점수의 합의라고 밑에 분모에 깔려 있어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간에 한 줄로도 구매한 이 사람들의 포인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가 세는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독점에서 위에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인트의 합산을 이 밑에 집어넣어 놓고 1일 총 매출의 PV와 직급 수당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곱하기 44%에 곱했기 때문에 이 위에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매출의 총 포인트의 총 접수의 합산을 이 밑에 넣기 때문에 그걸 공정하게 나눠서 가져간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 말 뜻을 몇 번 지나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을지 왜 성공밖에 없는 사업인지 그리고 왜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내용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터미가 가질 수 있는 3유 3무가 있고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입하실 때 가입비 안 내셨어요 그 다음에 진입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수당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애터미의 현재의 모습이 아직까지 존속하지 않았겠죠 대신에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 그 다음에 소득의 상한선 상박하우 그 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애터미가 함께 나만의 성공이 아닌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세한 얘기는 D차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수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그 다음에 이런 센터에서 지급되는 센터피 센터는 특정한 우리 센터장님께 지급되는 거니까 빼고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좌우로 두 줄 마케팅으로 내려가는데요 내 좌우로 30만 30만 됐을 때 15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우리가 6만에서 6만 5천원 사이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의 볼륨이 커지겠죠 컬리에서 내 사나이 그룹이 70만 70만 됐을 때는 그 배에 12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죠 단계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애터미 수당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 시작한 30만 30만 매출에서 5단계로 올라가면 600만 600만이 됐을 때 6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1일 수당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금액인데요 자 보시면은 매출이 얼마나 커졌죠? 20배 커졌어요 매출은 30에서 600으로 커졌으니까요 근데 수당은 뭐 무술이 뛰고 6만원이라고 칠게요 6만원에서 60만원으로 떠졌으니까 10배 되었죠? 아니 매출이 20배 떴으면은 더 주지를 못한 공정 아니 수당을 줄였어 자 그 말뜻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파일을 크게 주고 매출의 많은 부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시작하게끔 만들어놨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요 아니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 그쵸? 아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니네들이 수치를 이거 정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 6만 5천원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뭘 많이 줬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같은 네트워크를 어차피 35%의 회사 매출에 네트워크 법상 35%를 소비자한테 수당을 공제해서 나눠주는데 이거를 2조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35%를 수당을 받는 게 좋을까요? 2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내가 수당을 35% 받는 게 좋을까요? 그쵸? 2조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수당이 크겠죠 자 그렇다면 애터미가 앞에서 제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네트워크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포지션과 매출 구조에 대해서 지금 아멜을 뛰어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매출 순위에 있어서 애터미 회사를 거기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매출은 작은 매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져가는 매출은요 예 그래서 이렇듯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에게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요 예 직급수당이 20%라고 했어요 20% 중에서 보시면 또 반절을 뚝 띕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첫 직급에게 50%를 하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그 다음 직급인 다이온드 마스터에 대해 5% 나머지 5%를 가지고 상위 직급자들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도표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매출은 20배가 떴지만 직급이 성장할수록 아니 받는 돈이 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득의 상한선을 거아놨어요 이 이상은 절대 못 가져가 일 매출 130만 130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 그러니까 한 달 우리가 후원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 월 5천만원의 후원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직급수당에서 가져가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월 1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좌우 매출에 250만 250만 볼륨이 되면 네 축하드립니다 하고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달성하고요 그 다음 직급부터는 포인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좌우에 똑같은 직급자 세일즈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씩 양성해 내야지만이 다이아몬드로 마스터라는 직급자가 되면서 네 현금 200만원과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도 이거 이해가 안 됐는데요 세일즈 마스터는 말 그대로 세일즈의 마스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좌우에 소비자를 구축하는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예 250만 250만 좌우에 포인트를 만들어내려면 내가 좌우에 그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나 혼자 250만 포인트를 사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예 그걸 사서 사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내가 소비자를 구축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들을 시스템을 복제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알릴 수 있게끔 내가 후원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듯이 여기에서 똑같이 이 사업을 전달해서 소비자로 가다가 애용자가 돼서 수당을 받으면서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뛰어들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좌우에 두 명씩 두 명씩 나오면 예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그 다음 직급자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씩 배출해내면 나는 스타마스터로 이렇게 직급 플랜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나는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자 수당체계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다음 기회에 정말 명강사님들이 계시는 부분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돈 버는 방법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계로 활동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신 글로벌 사업자 김호동 이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한지 지금 횟수로 5년차 됐습니다 5년차 됐는데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게 그룹 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해외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저는 해외를 좀 자주 나갔던 편입니다 근데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생기면 후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파트너가 있는 곳이라면 처음엔 어디든지 갔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노동자로 캄보디아에서 3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막노동을 하던 친구예요 한국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김호동씨 맞냐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얼굴 좀 보고 싶대요 누구누구 통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와이프가 캄보디아에서 미용실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애터미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 공급을 해주던 그 사장님이 연결이 안 된대요 제품을 좀 사고 싶대요 그래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캄보디아로 들어간대 본인이 캄보디아는 그때 당시 오픈돼 있었고 자 그러면 너는 사업 제품을 가져갈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된다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듯이 이 사업이 글래볼로 나갈 것이고 너는 두 줄 마케팅의 선두주자가 돼서 캄보디아를 네가 장악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비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같이 가셔야 된대 캄보디아로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시골바닥 시장인데요 보시면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화장품은 스킨도 안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분들 앞에서 한 분씩 그 미용실로 초대해서 데모도 해주고 제가 캄보디아 말을 할 줄 알까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했던 말은 딱 세 마디입니다 코레아 마사지 야 고 와 그만 알아 듣더라고요 그거 오면 이렇게 해줘요 근데 한결같이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없는 돈을 없는 돈을 쪼개서 한 번은 폼클렌지 사고 한 번은 뒷클렌지 사고 이렇게 사가요 물론 제가 찾아가서 데모를 하니까 고마워 마음에 그렇게도 진행됐겠죠 근데 제가 거기 제품판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터미 사업은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다 근데 그 말을 캄보디아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석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첫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석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친구 와이프가 이 친구고요 와이프 남동생이 요게고요 친남동생의 와이프입니다 이 와이프의 친구 요렇게 이제 석세 세미나를 차를 몰고 7시를 달려서 프롬펜을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앉혀서 이걸 듣게 하자니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 설명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품 마사지만 했는데 그래서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 지사니암한테 가서 저에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딱 10분만이라도 좀 내주십시오 제 파트너가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를 마사지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여기 통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하게 얘기 좀 10분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더니 너무 강국하게 얘기하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 25분 정도 했어요 길게 주시더라고요 또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설명을 듣고 이 친구가 자기 집에다가 애터미 제품을 전시하고 알아 먹은 거예요 이 사업이 제품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업을 전개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석세 세미나 때까지 제가 캄보디아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고요 원데이 세미나가 그 다음 주에 있어서 여기 6명이 빠져 있어요 17명 처음엔 5명을 데리고 왔는데 2주 뒤에 제가 17명을 메리고 원데이 세미나에 갑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에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분이 제 우측 파트너 사장님의 아시는 지인의 지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캄보디아, 키르키스탄에 들어가 계시는데 연결이 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이 러시아의 전직 경제부 차관인데 와서 좀 섬령 좀 해달래요 근데 이때가 당시에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한 달에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길바닥에서 모기장을 치고 자고요 국수를 먹으면 국수 속에 모래가 막 섞여서 서글서글 막 씹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주는데 그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또 다 먹고 그래서 물이 안 맞아서 온몸에 수포가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등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고 그런 경험을 하던 타라 키르키스탄?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또 얼마나 고생을 할까? 막 가기 싫었어요 근데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웬걸? 첫날 만났는데 호텔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분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세요 국장님 필요하신 게 뭡니까? 팀장님 필요하신 게 뭡니까? 그랬더니 본인 아파트를 내주십니다 그러더니요 본인 말을 내줘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놀러 온 게 아니라 사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래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는 당신처럼 하면 그렇게 큰 비즈니스가 안 돼 구멍가게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여기 보면 이 나라의 네트워크 1인자 의사협회 회장 중소기업사업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을 만한 어깨에 힘 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얘기만 당신이 앞에서 얘기하래요 펼쳐놓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위 앞에 앉아 있어요 지들이 통역사까지 데리고 왔어 여기도 이 가정집이에요 이분 집이에요 이 지분 안에 응접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딱 세 번 미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놀러 다닌 거예요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비즈니스를 전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저의 능력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했더니 제가 뭘 했을까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품을 들고 가서 제품을 갖다 먼저 해주고 이 사람들이 효과를 볼 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들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위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애터미 속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꾸준히 변함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진행될 때 소개가 들어오고요 그 소개자 속에서 또 사업자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연금성 소득은 확실히 굳혀져 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많이 마치겠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죠 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김호동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내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알리기만 하면 그게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정말 알아보시고 좋은 기회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